이어서 최해병 사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등 윗선에 개입이 있었는지가 주된 의혹인데 특히 김 사령관은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조사 내용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공수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청사 내에서 식사를 하며 10시간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 정도로 최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굳은 표정의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등 8명을 경찰에 넘기려던 걸 보류하고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에서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직후 예하부대 지휘서신에서 말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밤 9시쯤 김 사령관에게 심야 조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VIP 경로 발언의 진위나 국방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최대한 규명할 방침입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역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박혜빈이었습니다. 김 사령관에 ces assumed 감が pani olika 섬cession 이상한 국방부 차관에게 심심할 사이의 장인입니다.